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삼성자동차 SM7 뉴아트 2.3 SE 등급의 차량이고 2010년식 11만 7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블랙 색상이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앞에 여기 엠블럼이 이쪽에 마크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주문하는 데는 얼마 안 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드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연식 대비 외관이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흠잡을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이렇게 흠집이 조금 자리잡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조금 안타깝네요. 한 60% 정도 남아있고 6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이쪽에 보시면 흠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엄청나게 괜찮고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상태 훌륭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후면부 공간 쭉 뒤쪽에 엄청나게 쾌적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알맞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연식 대비 너무 컨디션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이 라인 좀 찍어주시면 유행완성 완전히 퍼펙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이열 공간 보시면 뒷열 이렇게 보시면 좀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바닥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이동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이렇게 돌리는 형식이에요. 시동 소리 되게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만 7천 259키로 탄 차량이고요.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기계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M FM 이렇게 볼륨 소리 이렇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보면 풍량 이렇게 올려서 양쪽으로 다 온도 조절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컵 폴더 코스박스도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어링 휠 보시면 여기 핸즈 프리 기능 여기 모드 버튼 그리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되게 편리함을 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질룸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룸 보고 있는데 엔진 V6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연식 대비 조금 알맞은 키로수 갖고 있고 완전히 병적 관리한 차량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정말 연식 대비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이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메리트 있게 판매하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